안녕하세요. 엑소옥주의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6일 저녁 8시 9분경에 일본 기수도 해업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이로써 5월 6일에 5번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고요. 기수도 해업에서 2번의 지진이 5월 6일에 발생한 것입니다. 첫번째 지진을 5월 6일 날 지진을 보면요. 먼저 카가와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키타시코쿠죠. 카가와에서 발생을 했고 2.9였습니다. 두번째 지진은 이제 구마모토 규모 4.0으로 비교적 강진이었습니다. 오전 9시 16분경에 발생하였습니다. 세번째 지진은 역시 기수도입니다. 이번에는 좀 이 와카야마 쪽이죠. 그 다음에 시코쿠의 도쿠시마 쪽에 가깝습니다. 규모는 3.7이었습니다. 네번째 지진은 이 주슈의 미야자키현 미야자키현 북부 쪽입니다. 규모는 2.6이었고요. 다섯번째 지진이 기수도의 이번에는 좀 오사카쪽 오사카와 가까운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녁 8시 9분경입니다. 규모는 3.2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그 지진들의 양상을 보시면 이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번째가 이 가가와였죠. 두번째는 구마모토였고요. 세번째가 이 기수도의 이 와카야마 이쪽이었고 네번째가 이제 그 주슈 미야자키현 다섯번째가 이제 기수도 여기입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카가와 구마모토 그 다음에 이제 기수도 와카야마 쪽이죠. 그 다음에 네번째가 주슈의 미야자키 북부 그 다음에 다섯번째가 또 한번 기수도 요번에는 오사카쪽입니다. 이렇게 지진 상황을 놓고 보면은 현재 가장 위험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에이메현입니다. 에이메현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이메현에는 이카타 원전이 있습니다. 이카타 원전이 지금 지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작년 1월에 이카타 원전 운영 중간이 됐었는데 올 3월 18일에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 사형허가 판결이 나면서 상황이 굉장히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민사에서 반발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선 사형허가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카타 원전의 어떤 폭발의 위험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이 카가와, 이 첫 번째 지진이 카가와와 가깝지요. 우선은 이카타 원전이요. 그 다음에 또 이 두 번째 지진이었던 구마모토에서 만약에 북둥진을 해가지고 이 오이타 현을 쳐서 오이타에서 큰 지진이 날 경우에는 이 에이메현의 이카타 원전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고치형 같은 경우 이 고치형 밑에 바로 이 난카이트로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도 미나미 시코쿠의 고치형에서 6월 10일 날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난카이트로프의 대폭팔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의 지진은 강진 이후의 여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진이 크게 오고 나서 또 본진이 크게 오는 더 큰 본진이 오는 이런 영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선 이 부분 말고도 또한 이 아소산 아소산이 여기 있습니다. 이 구마모토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아소산 같은 경우 만약에 폭발을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어마어마한 큰 화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큰 화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쿠라제마라든지 이따 많은 그 규슈이 가고시마에 많은 화산들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한 데이터상으로 이제까지의 분석을 해놓으신 데이터들을 봤을 때 저명한 지진 학자분들의 자료를 봤을 때는 아소산에 대한 걱정을 더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소와 후지산, 후지산 당연한 거지만요. 지금 이 규슈의 아소산을 이게 아소산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구매모토에 지금 히나구 단층과 후타쿠아 단층을 계속 치면서 아소를 만약에 칠 경우에는 또 어마어마한 큰 폭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 규슈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슈와 시코코 다음에 간사이 지역으로 해서 최근에 갑자기 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규슈의 가고시마현의 규슈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규슈에 대해서 우리하고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큰 걱정은 구매모토 과거의 대지진 말씀드렸죠. 여러 번이요. 2016년 1월 30일 날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페토르 파블루스 캄차스키에서 7.0 이후에 구매모토의 강진이 두 번에 있었죠. 어마어마한 피해였습니다. 4월 14일 16일 7.0에서 7.3 사이였고요. 그 다음에 에콰도르에서 부레고리에서 7.8 사이였고요. 이 규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안전지대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규슈에 이 호쿠부 규슈이라고 얘기하는 나가사키 그 다음에 사가현 후쿠오카 이쪽에서의 지금 우리는 이쪽에서의 폭팔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카큐슈인 이 구매모토와 오이타의 폭발 그리고 이 미나미큐슈인 이 가고시마와 오늘 5월 6일 날 지진이 있는 이 미야자키안의 큐슈 이 세 개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 세 군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큐슈를 전략적으로 따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먼저 이 호쿠부 큐슈 그 다음에 나가큐슈 그 다음에 이 미나미큐슈 를 구분을 해가지고 저는 이 후쿠오카 쪽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후쿠오카 쪽에 만약에 이 큰 대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바로 대한민국의 남해안을 바로 강태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위험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구마모토하고 오이타 혀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소사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이 미야자키도 오늘 지진이 났지만 이 가고시마에서는 가고시마 말씀드렸죠. 이 가고시마의 이 사쿠라지마 라든지 그 다음에 그 또 사슴이 이오지마 라든지요. 그 다음에 말씀 여러 번 드렸던 스와노세지마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찌노에라 라든지요. 물론 QC 남단의 사쿠라지마까지 해서 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산들입니다. 화산들 아소 사쿠라지마 라든지 스와노세지마 독가라 말씀하여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런 화산들이 계속 폭발을 할 경우에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수도에서의 두 번의 지진은 어떤 오사카라든지 교토 특히 저는 오사카를 걱정합니다. 이런 염려 그 다음에 이 기우슈의 구마모토와 이 미야기자키현 북부에서 일어난 지진 역시 이 에이메현의 이카타 원전과 그 다음에 이 기우슈 구마모토 대지진의 걱정 그리고 또한 아소산의 폭발 그 다음에 여러 지금 말씀드렸던 다섯 개의 큰 화라산 그 다음에 저는 또 후쿠오카 쪽도 걱정을 합니다. 후쿠오카라든지 이 후쿠프 기우슈의 나가사키다 이 세 군데 역시도 우리가 이제까지만은 다른 양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가사키 라든지 이 사과현 이 후쿠오카 쪽도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